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 뿌린 혐의로 현직 구의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하고 6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